Gloria in excelsis Deo 나와서 소리도 포기 말고 템포 잡을 수 있겠어요? Gloria in excelsis Deo Gloria in excelsis Deo 자민이 소리 너무 작아요 Gloria in excelsis Deo 자신있게 3번 연속으로 할게요 Gloria in excelsis Deo 음악 주세요 에브리바디? 이따 이 씬 할 때 레이저 회사 할 때 여기 씬 가 회사 아니 이거는 내가 오른손 잡이라서 온 거예요 의정복 부대찌개집에서 기댈기 가시죠? 여러분 들었어요? 우리가 진짜 노래를 해요 앞을 봐야죠 이렇게 보고 하면 안 돼요 거짓게도 깊어 새찬바람 불어 내 속상에 난 흘리기 해 내 속상에 내 속상에 내 속상에 내 속상에 핸드폰 소리만 호흡하니까 그리다 나아가 교통 나아가 issenschaft 영웅 세부 들어가시는데 기분이 지금 괜찮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아 3개월 동안 우리 계속 같이 연습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부터 못 만나요 속섭해요 조금 신났어요 시스터록 뮤직을 많이 사랑해 받으세요 파이팅 여름부터 많이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제는 마지막 리허설인지 12시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할 것 같아요 오늘 기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엄마의 열심히 해 파이팅 소녀는 무슨 날 합니까? 소녀 어떻게 해야하나? 어둠만 한 아파트 신났도 닫기 저세기 , 이리와 염짱 에나 에이 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의 내 모든 건 그의 사랑 그의 내 모든 건 공연이 있어도 새참 바람 불어도 새참 바람 불어도 우리에게 변경 아니죠 그냥 재밌어요! 우리 친구도 너무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놀랐어요 너무 잘해요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가족랑 여기 왔어서 너무 나와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5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을 했는데 사실 연습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아기 엄마들이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연습하는데 시간이 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너무 감기 무량하고요 생각보다 실수 없이 잘 넘어간 거 같아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